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16년 병신년 운마디 재수꾼 이 펠링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보내드리는 구 출연장에 지금 왔습니다 이번 구슬을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시는 우리 조 회장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장님 이번에 말씀이셨습니다 아니 별말씀은요 설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유료 공연 구슬 유료 공연하는 이런 사건을 칩니다 이런 굿이 사실 그 하마다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멤버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조성조 회장께서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여러 팀을 같이 모아서 구슬을 하게 됐습니까 떠오르는 우리 새로운 만신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 이제 우리도 또 굿도 맨날 공짜로 부르면 어떻게 하냐 유료 공연 한번 해보자 벌써 이제 유료 공연을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굿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심성이고 우리 삶이다 하는 것을 이 구틸링 페스티벌을 통해서 알리고자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매우 기대됩니다 네 한 번씩 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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